제12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태균 전반기 부의장이 선출됐습니다. 전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제12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광양 지역구 도의원인 김태균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 의원은 유효투표 58표 가운데 55표를 얻으면서 의장직을 맡게 됐습니다. 김 의원은 후반기 의장 임기 가운데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인구소멸 출산율 감소 대책 마련 TF 구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.